물귀신의 손자국을 몸에 달고 다녔던 아버지의 친구 오래전에 아버지께 들었던 귀신 얘기가 생각나서 얘기해 봅니다 이야기에 생동감을 주기 위해 지금부터 1인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신용을 하려니 속스럽군요 때는 우리 아버지가 스무살 때였댑니다 지금은 환갑을 훨씬 넘기셨죠 그러니까 아주아주 오래전 얘기랍니다 어느 더운 날 여름 나는 한 동네에 같이 사는 단짝 친구 A와 B와 함께 반도와 양동이를 들고 고기를 잡으러 갔다 장소는 잘은 모르겠지만 수원 북쪽에 있는 어느 개천이었고 고기를 신나게 잡다 보니 해가 지고 있었다 이동수단도 없어서 웬만한 거리는 걸어서 다니던 시대였기 때문에 부지런히 걸어야 깜깜해지기 전에 집에 들어갈 수 있었다 A가 앞장서고 그 뒤로 나와 B가 반도를 들고 그 사이에 양동이를 걸고서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기에 꼬불거리는 논두렁으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앞서가던 A가 갑자기 누구에게 끌려가는 듯이 휘청거리면서 아주 빠른 속도로 멀리 달아나는 것이었다 나는 저놈이 왜 저러나 싶었다 또 장난이 치고 싶어 저러는 거려니 생각했는데 그 녀석은 갑자기 집에 가는 방향과는 반대쪽이었던 논두렁으로 가는 것이었다 장난하지 말고 똑바로 가 그쪽으로 가면 집이랑 반대잖아 야고 소리쳤지만 A는 들은 척도 안하고 우리와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이러다 안되겠다 싶어서 나와 B는 앞서가는 A를 쫓아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앞서가던 A녀석이 갑자기 퀵하고 논두렁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모습이 보였고 고지어 첨벙하는 물소리가 났다 나는 달리면서 막 웃음이 나왔다 까불고 장난치다가 논에 물을 대려고 만들어 놓은 둠벙에 빠졌으니 웃음이 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뭔가 좀 이상했다 평소 수영을 잘하는 녀석인데 그리 깊지도 않은 둠벙에서 허부적거리며 좀처럼 나오지를 못하는 것이었다 가만히 보고 있으니 헐떡거리면서 물을 먹고 있는 것이 아닌가 먼 거리도 아니고 바로 발 앞에서 말이다 물에 물을 대려고 파놓은 둠벙은 사실 조금 깊다 게다가 완만한 경사가 아닌 무물 형태로 가파른 형태다 나는 얼른 한 발 떨어져서 반도 그물을 A에게 내밀었다 가까운 거리라서 손을 내밀어 잡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다가 나도 같이 빠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A의 손이 반도의 그물에 걸렸다 그리고 녀석은 정말 급했는지 두 손으로 그물을 헐레벌떡 움켜쥐었다 B와 나는 녀석을 힘겹게 끌어내기 시작했다 처음인 녀석은 순순히 잘 끌려 나오는 듯 하더니 두 발로 논두렁에 벽을 지탱하고 서서 우리를 끌어당기는 듯이 엉덩이를 뒤로 쭉 빼고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순간 화가 나고 황당했다 구해주려고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얼른 나오지는 않고 버틴기고 있다니 비와 나는 반도를 옆쪽으로 잡아당겨서 녀석을 옆으로 쓰러뜨렸고 반항 없이 녀석을 무사히 논두렁 위로 끌어올렸다 물에서 건져진 녀석은 정신나간 얼굴로 그 둠벙에서 조금이라도 더 멀리 떨어지려는 듯 헐레벌떡 기어서 10미터쯤 도망쳤다 그리고는 자신의 몸에서 뭔가를 떼어내려는 듯 손으로 몸 구석구석을 한참 동안 털어뒀고 뭔가에 홀린 듯 가만히 있다가 몸을 털어대기를 수차례 반복했다 나와 B는 그런 행동을 하는 A의 모습을 어이없이 지켜봤었다 그날 몸가에 홀린 듯 다리에 힘도 못 주는 그 녀석을 북문 근처 집까지 데려다 주고 우리는 헤어졌다 매일 보던 얼굴인데 그날부터 며칠간 A가 보이질 않았다 은근슬쩍 궁금해지기도 했지만 뭐 큰일 있겠나 싶어서 별 신경이 쓰이지는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방에 누워있는데 A의 어머니와 우리 어머니가 마당에서 하시는 말씀이 틀렸다 낚시를 갔다 온 그날부터 녀석이 이상하다는 것이었다 밖에도 안 나가고 농사일도 돕지 않으려고 한다고 했다 그 후로 한 달이 넘게 지난 후 친구들 술자리에서 A 녀석을 만날 수 있었다 우리는 친구들과 어울려 코가 삐뚤어지게 술을 마셨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나는 A에게 그날 일에 대해 물어보았다 한참을 망설이는 듯해 보이던 그 녀석은 힘들게 입을 열었다 나 그날 이상했어 어두워지기 전에 집에 빨리 가려고 서둘러 걸어가는데 앞에서 이쁜 여자가 하나 오더라고 그러더니 그 여자가 갑자기 내 팔짱을 끼고 어디론가 끌고 가더라고 마음은 끌려가면 안 되겠다 싶은데 몸이 말을 안 들었지 그러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물속이더라고 나는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처음 그 상황을 지켜본 나에겐 A의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다 물에서 나가야겠다는 생각에 헤엄을 치려고 하는데 생각대로 몸이 안 움직이더라고 이러다 죽겠다 싶었는데 손에 네가 내민 그물이 걸린 거지 물에서 끌려 나가면서 이제 살았다 싶었는데 내 지에서 뭔가가 허리를 꽉 끌어안더라고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 무서워서 눈물이 나 스무살이나 된 덩치도 큰 녀석이 손으로 눈물을 훔치며 말을 계속 이어갔다 물 밖으로 나왔는데도 누군가가 계속 내 몸에 손을 대는 거야 무서워서 혼났어 나는 그제서야 그날 A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가 됐다 갑자기 뭔가에 홀린 듯 집과는 반대 방향으로 끌려가듯 하던 것 둠벙에서 나오지 않고 버팅기던 것 물 밖으로 나와서 소스라치게 놀라며 손으로 몸 이곳저곳을 계속 털어내던 것까지 시간이 흘러 가을이 됐고 나는 친구들과 산에 놀러 갔었다 한동안 멍하게 지냈던 그 친구도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소 상태로 돌아왔고 우리는 그 일을 잊고 지냈다 한참을 놀고 거의 산 아래까지 내려왔을 때 우리는 아래에서 올라오는 행색이 초라한 노파 하나와 눈매가 날카로운 젊은 여자 하나를 마주쳤는데 그런데 노파가 올라오던 발걸음을 멈추고 산에서 내려가는 A를 위아래로 계속 쳐다보는 게 아닌가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일행을 지나쳐가고 있는데 귀에선 노파가 우리를 향해 말했다 재수없는 놈 몸에 귀신 손자국을 왜 그리 많이 달고 다녀 그 친구와 나는 기절할 뻔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얼마 남지 않은 산 아래까지 걸어 내려오지도 못했다 저희 아버지께서 평소에 좀 뻥이 세셔서 저도 이야기를 완전히 믿지는 않습니다만 그때 당시 아버지 본인 말로는 100% 실화라고 하셨던 얘기입니다 결국 그 이후로 A가 일도 못하고 겁에 질려서 집에만 틀어박혀 있자 무당에게 끌려갔는데 무당이 보자마자 귀신 손자국이 왜 이리 맞냐면서 호통을 치며 구수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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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lega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